걸쭉하러 갑니다 저 같이 나왔어요 영롱한 친구가 있네 여기 아스틴이 주면 안돼 집에 와서 거기에 먹었지만 와 이거 맛있겠다 양이 너무 작은데? 뭐야 이거 한입먹으로 끝나겠죠 무슨 flavor 수빈이 뭐 먹는다고 그러지? 둘 다 궁금한 관계로 두 개 넣을 거예요 뭐하셨어요? 수빈이 뭐 먹는다고 그러지? 또 뭐 사요? 뭐하셨어? 모르겠어요 무선이점 어? 난 이거 저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중량식이 있겠습니다 네 이거 뭐하다고 그러지? 네 어떤 게임? 게임의 정서 한번 광고하려고 해 짜잔 맛있게 자 건물 한번 부탁 좋아요 네 갑니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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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